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비테랑 고소경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수능시험이 끝났고 자 수능이 끝났다는 건 그 다음 수능의 또 시작이잖아. 바로 이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연간 커리큘럼에서 가장 첫 번째에 있는 베테랑의 화학원 인문특강 O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뭐 이름이 써있잖아. 인문특강이라고 해서 어 선생님 저는 N수생인데 상위권인데 아 안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를 들었으면 좋겠냐면 어 선생님 4시 때 했는데 어 좀 많이 까먹었어요. 또 이런 친구 있고 아니면 내신을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아니면 내신을 좀 엉망으로 해서 아무튼 화학원을 선택했는데 아직은 자신감이 많이 없는 친구들은 반드시 필수. 이거를 듣고 본 기회는 들어오기 바랍니다. 알겠죠? 일단 인문특강 강의는 어떤 강좌냐? 볼까요? 첫 번째 효과적인 화학원 학습을 위해서 만들어낸 인문강좌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자 여기서 지금 가장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거야. 2번인데요. 기초강좌냐 기본강좌냐 두 개가 뭐 비스물이란 말 같잖아. 내가 좀 구분한 이유는 뭐냐면 기초라는 말은 난이도가 전혀 없는 화학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난이도가 없어. 아예 없어. 기본적인 것만 해. 이런 강좌가 아니에요. 오케이? 인문강좌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기체 양론이 꽤나 정답이란 50%밖에 안 나오는 건데 기체 양론을 여기서 들어갈 거야. 용액의 농도도 다를 거야. 꽤나 요소로 다를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강좌라는 것은 수능문항에 대한 여러분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시험이든 간에 과탐 다 똑같은데 문제가 20문항이 나오잖아요. 20문항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 그냥 누구나 이거는 누구나 맞춰줘야 돼. 무조건이야. 그게 뭐냐 외우면 되는 거죠. 외우면 풀어줄 수 있는 문항 정말 시험 문제들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고난도 문항이 있어. 고난도 문항 이거는 이제 배려적으로 해서 모의고사 또는 수능심에 낼 때는 몇 번이냐면 18번 19번 20번 정도에다가 배치를 해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화학원을 잘해 못해 결정하는 건 여기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다 쉽게 쉽게 푸는 거거든. 이거는 누구나 다 어려워하는 거거든. 뭐가 포인트 같아요. 요 가운데 있는 거야. 가운데가 뭐냐. 어? 이건 뭐지? 뭐 이런 문제들. 딱 만났을 때. 오케이? 게다가 공통적으로 자료 분석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탐구이기 때문에 암기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료라는 건 표 그래프 그래프 실험 에 대한 해석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개념 수업에서도 본 개념에서도 강조하겠지만 여기에다가 많은 비중을 두어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뭐냐면 어? 여기는 내가 대충 아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다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흐름을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입문 강의지만 여기서 기본적인 물리랑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해서 문제에서 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건 외워 라고 많이 강조하거든. 아니면 이건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정확하게 구분해 주니까 내가 외우라는 건 제발 나중에 외우지 하지 말고 그냥 외우고 따라오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내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화학원은 다른 물생지랑은 조금 달라. 뭐냐면 1단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내신에서 혹시 공부해 봤다면 1단원 중간고사 아마 제일 힘들었을 수도 있어. 그치? 거꾸로 말하면 1단원 잘하는 친구가 화학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입문 강좌를 할지라도 4단원을 중점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 왜냐면 1단원에서 어려운데 그래서 입문 특강이지만 1단원 내용을 훨씬 더 많이 넣었어요. 그만큼 익숙해지면 자료가 잘 보이거든. 자신감이거든. 아시겠죠? 그 다음에 1단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phpoh 같은 단순 계산 이런 것들은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가겠다. 농도도 사실은 1단원이거든. 그래서 농도 몰농도에 대한 계산 그 다음에 phpoh에 대한 계산 여기서 입문 특강에서 한번 하고 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볼까요? 강좌 구성입니다. 전체 강의는 짧아요. 몇 강? 전체 한 10강에서 한 12강 정도로 끝내려고 그래요. 수업을 해보면 좀 더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알겠지? 자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일단 계속 입문이니까 원소기호 한번 정리하고 그런데 원자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흐름 자체가 흐름 자체가 주기일표 중심으로 그러니까 주기표는 2단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문 특강에서 기본적으로 이건 외우간다. 암기암기 알겠죠? 반드시 암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자 원자와 입자를 배우면 결합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온결합과 복류결합이라는 게 있어. 이건 3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적인 맥을 같이 흘러가게 할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화학식량이 나오죠. 자 몰이 나오네요. 입문 특강이지만 당연히 몰을 해야죠. 지금 몰이 어려워요 라는 시간 너무 많아 사실은. 그건 이제 잘못 배워서 그런 거야. 몰 별거 아니야. 들어보시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피 여기서 농도까지 포함해서 여기까지가 다 1단원이야. 그리고 잘 수업을 들으면 알겠지만 이 입문 특강만 가지고도 올해 나왔던 또는 관연도에 나왔던 수능문제 보시면 여기서 다섯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거야. 아시겠죠? 뭐 해줘야 돼? 복습을 잘해야 돼. 뭐? 복습. 오케이? 과탐은 다 똑같아. 복습을 누가 많이 하냐는 거야. 조급해하지 마시고 진도 빼는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 선생님이 싫어하는 말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훑는다는 말이 있어요. 야 너 몇 번 했니? 몇 바퀴 돌렸니? 저 한 두 바퀴 돌렸는데 두 바퀴를 어떻게 돌렸을까? 나는 궁금한 거죠. 수능시험이라는 건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누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누가 많이 알고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 오케이? 좋은 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섯 바퀴 훑잖아요? 그러면 쉬운 열 문제만 계속 풀고 있는 거야. 나머지 어려운 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런 공부는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너무 빠르게 가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꼼꼼한 복습. 꾸준히 공부하는.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기체 양론은 보통의 문항 배치에서 17번, 18번에 나오는 난이도가 꽤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문 특강에서 내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파트에 대한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가자는 거야. 알겠죠? 다음 농도는 야 여기 몰롱도 이런 데에 계산이 편해야 돼요. 왜냐면 화학원에서 이걸 왜 입문에서 얘기하냐면 이게 몰롱도인데 몰롱도가 안 되면 몰롱도 문제도 틀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본계의 수소파는 중화 반응이 물속에서 이뤄지는 반응이라서 용액이거든. 중화 반응에 몰롱도가 또 나와요. 그리고 여기 PHPOH에서 몰롱도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몰롱도가 여러 번 나와요. 중화 적정에서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몰롱도 몰이 안 되면 화학원은 안 되는 거고 거꾸로 몰롱도가 안 돼도 화학원은 안 돼요. 이 두 개는 매우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기본 양적 계산은 양적 계산 문제가 수능에 몇 문제 나오죠? 두 문제가 나와요. 근데 한 문제는 보통 1페이지 나오는데 그 정도는 가볍게 풀어줘야 돼. 입문 특강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나오는 건 1년 내내 공부해야지.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양적인 계산에 문제의 흐름 취재는 문제의 틀 이런 것들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4단원인데 은근히 내용적으로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혼이라는 개념만 있으면 잘 풀 수 있는데 여기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입문 특강에서 한번 공부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입문 특강을 공부한다는 거 이제 수능에 대한 첫 발걸음 시작을 하는 거잖아. 그쵸? 지금은 열심히 할 각오 돼 있나요? 한번 1년 동안 죽었다 하고 공부할 마음 있어? 있죠?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장기간에 레이스야. 누가 먼저 지치느냐 누가 안 지치느냐 누가 묵묵하게 공부하느냐 여러분들은 이런 거잖아. 어 여긴 내가 아는 것 같아. 여긴 좀 내가 알아. 여긴 너무 어려워. 여기 어려운 데만 해. 그러면 폭망해요. 수능 시험은요. 누가 실수하지 않느냐에 대한 시험이야. 장기 레이스잖아.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만큼의 점수를 맞추려면 이만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출발점 자체가 입문특강인 거죠. 오케이? 자 여러분 열정 잘 가지고 오시고 스위라 본 수업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